아내 서정아 씨 사례 혐의로 체포합니다.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한 철민이 사건 맡을 거야 안 맡을 거야. 이런 사건은 누가 맡아. 항상 뭐 시신도 없는 사건 맡아서 이기게 하겠어. 전혀 있을 것 같은데. 한 철민 재판에 모든 전력을 집중합니다. 이 재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깁니다. 일단 캐릭터가 죽이잖아.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왔으니까. 근데 한참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열 손가락 지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. 중간에 집에 들렀다는 사실이 있지는 않을 거야. CCTV가 있어요? 한 달 전 화면까지 다 싹 쓸어 왔어. 누군가 찍혔다는 거지. 대한민국 감살들 바빠질 만하네. 이게 아직도 누가 이기고 지느냐 게임인 것 같아. 이건 옳고 그름의 싸움인 것 같은데. 피고인 한 철민을 제외하고 다른 범인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증인이 본 사람이 피고인이 맞습니까? 내가 방법 틀려먹었다고 얘기했지. 누가 지겠습니까? 누가 지겠습니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